윤종빈과 윤종빈 감독과 처음 인연을 맺었던 제가 졸업작품으로 했던 오델로라는 작품에서 일단 외형적인 디자인을 그 얘기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약간 모자란 10대 초반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남자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화를 줘야겠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거친 야성적인 남자가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여동생 곡지와의 관계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조윤 캐릭터 맡은 배우로서 저랑은 전혀 상반된 캐릭터 하고 있는 형 캐릭터도 되게 부러웠기도 했고요 저도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말 형 머리 밀고 막 분장 그렇게 하고 있고 가끔 보면은 아 정말 참 그렇구나 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냥 뭐 항상 그냥 같이 촬영할 때 뭐 인상은 항상 인상적이었고 항상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를 미는 순간 포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뭐 네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어 이건 뭐 어떻게 꾸며봤자 또 동원 씨랑 같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이건 뭐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미를 좀 드려야겠다 캐릭터의 재미를 그래서 끝까지 아무리 그 돌무치에서 도치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겪는 그 돌무치의 상처가 분명히 영화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과 한이 되는 거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가볍게 무겁지 않게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도치라는 인물 돌무치의 인물이 끝까지 어떤 속된 말로 자세 잡지 않고 그렇게 귀여움성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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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